RAPH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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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다리겠습니다. 둘, 셋! I'm dead, my, G, chop, 발랭! 아, 오늘 5시부터 나와서 오, 헬스장을 왔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아침 일찍 헬스장을 찾았는데 아, 오늘 또 계현이가 보들게하게 좀 이제 잠깐 쉬게 되었는데 아, 계현이가 없으니까 많이 아쉽네요. 이미 쉬나 있었을 텐데. 너무 좋아요. 오늘 저희가 이곳에 모인 왜 모였는지 알려주세요. 아, 원어램! 아, 싫어. 누가 보셨던 헬스 누가 사랑하셨을까요? 누가 사랑했을까요? 누가 사랑했을까요, 진짜? 허니 형이 자랑했어, 맨날. 형 혼자 했지 뭐. 제가 이틀 전에 제 최대 중량으로 스쿼트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안 좋아. 아, 벌써 깔고 들어갔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저희 멤버들 얘기만 들어보면 이미 3대 직접 다 해봤어요. 저희가 항상 저녁먹고 하면서 3대 얼마나 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거든요. 우리 2배는 칠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오늘 또 왔으니까 재밌게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1위. 허니 형이죠. 허니 형. 허니 형이 무조건. 이든 민찬이. 개헌이 형이 있었으면 개헌이 형은 안 돼요. 개헌이 무게를 못 치게 되네. 거의 밑밥 깔듯이 그냥 개헌이를 좀 깔아둘는데. 꺼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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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이는 안 되고 민찬이가 근데 민찬이를 좀 치잖아요. 무게를 잘 쳐요. 민찬이가 잘 쳐요. 제가 무조건 최악 치죠. 아니야. 제가 힘이 좀 약해서 항상 개수를 적게 하거든요. 여기도 밑밥이 좀 많이 깔렸어요. 안 돼요. 아 스트레칭이야 뭐 저희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해요 지금? 저희가 다치면 안 되니까 좋아요. 또 스트레칭을 해보고 해야죠 해야죠. 스트레칭이 또 전문가분이 초빙됐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네. 오케이. 전문가분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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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스트레칭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3대 운동에 대해서 보조를 해드릴 트레이너 위종원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몸이 좋으세요? 네. 혹시 그 3대 운동에 대해서는 연습을 좀 해보셨나요? 3대 운동 중에서 두 가지의 종목이 고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라서 오늘의 스트레칭은 고관절 안정화 운동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일렬로 한번 서주시고요. 네. 리바운드 스쿼트라는 동작을 할 건데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 우리 평소에 하던 스쿼트에서 스쿼트에서 깊이 앉은 상태에서 이 부간만 반복적으로 잠깐만 이거 힘드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고관절 스트레칭 맞죠? 스트레칭 맞습니다. 아니 약간 방송이라고 만드신 거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했던 거를 50개를 할 거예요. 네. 스트레칭 아니네. 안전한 운동입니다. 안전한 운동. 이렇게 해야 안 다치실 수가 있으세요. 아 진짜요? 아 그렇지. 한번 해볼게요.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고관절부터 접어서 엉덩이를 최대한 밑으로 낮추실 거예요. 쭉 낮추신 상태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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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 여기서 2cm만 올라올 거예요. 허벅지에 힘을 주고 자 카운트는 제가 하겠습니다. 50개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천천히 셋, 넷, 다섯, 여섯,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뭐야? 둘, 여덟, 아홉, 스물 하나 좋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제 충분히 상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끝! 아 끝이에요? 다행이다. 벤치프레스 하기 위한 푸시업을 아 아, 야 진짜 진병동으로 one, 그냥 푸시 자 recursos, 20개만 할게요. 다리가.. 다리가 후두둘러요 배에 힘 빡주고 자 가슴 들고 시작 하나, 둘 둘, 둘, 셋, 둘 아 쌤 무슨 20개 이렇게 해요 둘 마지막 열, 둘 조심하세요 귀에서 형 소리 나요 이제 3대 운동 3대 운동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3대 50 보통 평균이 3대 얼마 정도 나오는데? 평균? 일반적으로 그래도 남자분들은 다 100 이상씩은 종목당 100 이상씩을 종목당이요? 아 종목당이요? 아 진짜 아 진짜 제 기준에서 쌤은 어? 저는 좀 높죠 아 500? 500은 넘습니다 아 500은 넘어요? 와 선생님이 보셨을 때 뭐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스트레칭 이지하는 거 네 전황근을 풀 수 있는 스트레칭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꺾어주시고 그다음에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이렇게 내 몸 쪽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엄지손가락도 어깨 크게 돌려주기 아하 아하 조심히 잘해 뭐 3대 중에 어떤 거 먼저 진행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뭐 원하시는 거 셋 다 원하지 않으면 벤치 먼저 하실까요? 벤치 먼저 하시겠습니다 가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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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벤치 프레스 머신이 들어왔는데 네 사실 선생님 지금 원파 너무 조금 준비해 주신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원파는 많이 있으니깐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형 할 수 있어요? 형! 형! 저희 포부를 한 번씩 말씀해 달려 저는 딱 40 49절 저도 저희 목표는 3대 100이거든요 아하 목표는 자기 몸무게의 2배 아 2배 2배 저는 사실 헬스를 좀 이제 한 8, 9개월 그죠? 1년 거의 다 돼가지고 1년 됐죠 그리고 헬린이 맞죠 네 좋습니다 저는 2.5배까지 정했습니다 제 무게 2.5배 원형 80kg이니까 80kg 어? 제가 말씀드렸던 건 3대 토탈이 아니고 30kg이요? 30kg이요? 아하 2배 아 선생님 제가 2배 들면 여기 일 시켜도 돼요 아하 선생님 자세한 점은, 선생님 몸무게의 2배 잡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쑥 등이 이미 남다르시네 이 바가 네 가슴에 터치 한 다음에 밀어야 성공으로 이 정도 됩니다 선생님 지금 무게가 안 느껴지시나요? 어 무게가 있나요? 댄스 다시 쫄깃ếu 이미 마중 dur 제가 먼저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안전을 위해서 서포트를 할 거고요 진행하겠습니다 한 명씩 들고 퀴즈 라임웨이트! 자 요거 40킬로 40킬로에요 자 가슴 들고 오케이 라임웨이트! 자 10킬로 또 갈게요 안 돼 5킬로 라임웨이트 겁나 무거워 보인다 할 수 있어! 실패! 헤비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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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킬로 돌아올게요 이거 50입니다 50만 틀어도 자 가슴 들고 천천히 다운 천천히 터치 업 업 업 업 업 업 성공! 조금 흔들리긴 했는데 성공 그만! 스탑 하겠습니다 벤츠프레스 50 아 연호입니다 아 저 아까 그 아까 푸시업 했더니 이게 펌핑이 좀 돼가지고 어 잘하실 것 같은데? 머리 좀 잘하실 것 같아요 어우 잘하실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아 이게 체형이다 좋아 체형이 올릴게요 라임웨이트! 성공! 어 가볍게 성공 아 안돼요 천천히 가슴 터치 성공! 아 가볍네요 10킬로우 되게 했는데? 될 것 같습니다 배에 힘주고 흡! 될 것 같아요 자 천천히 집중 집중 터치 업 업 업 업 업 우와 안돼 안돼 우와 아 될 것 같은데 너도 너도 진짜 무겁다니까? 15 호흡 참고 흡! 50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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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안되네 정리 자 여기서 갈게요 천천히 가슴 터치 천천히 업 업 성공 네 오케이 성공 자심 달고 조금 빈 방에서 불안하시긴 하셨는데 갑자기 여기 떠 놓더라고 바로 선생님 살려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서 갈게요 천천히 터치 업 업 오 좋아 잘했어 잘했어 되겠는데? 안될 것 같지 않아요? 컷 오 잠시만 우와 자 여기서 천천히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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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살려주세요 오케이 도전 자 50 자 50 가볼게요 준비 업 우와 잠시만 됐다 나 지금 몸무게만큼 못되는데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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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업 업 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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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0 형님 무게 잘 드는데 크 Empire 이제 누가 마의 50을 돌파하냐 터치 업.. 성공 어때 사실상 쌀 파이팅 고 오우 느낌이 달라 오 될 것 같아 터치 업 끝까지만 안돼 안돼 와 된다 진짜 무겁지 다리를 높이 드시더라구요 천천히 가슴 터치 어 50을 못 깨네 쌤 이거 가볍게 드시겠지? 저는 한 2박 3일 정도 에이 아 욕심 있으시네 아 가벼워 가벼워 자 60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천천히 당기세요 가슴 찍고 던져 던진다 네 50 도전하겠습니다 아 못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기현이 형한테 항상 말했잖아 그렇죠 50 자 동원이요 동원이요 이 문은 제가 봤을 때 50 깹니다 가슴 옆쪽이 자신있거든요 아아 아까부터 더 오래되고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 자 20 가겠습니다 아니야 다시 성공 화이팅 됐다 됐다! 됐다! 아 이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초 마셔보겠습니다. 초 마셔보겠습니다. 다 왔는데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기분 상했어. 기분 상했어. 기분 상했어. 기분 상했어. 몸무게가 안 돼. 아니 이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틀 전에 가슴 좀 심하게 매고 가는데 금피로더가 지금 안 좋아요. 아 진짜 안 돼. 이거 성신가루 같은 거 먹래요? 아 그거?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쌤이 푸시업 시켜서 그래. 푸시업 시켜서 그래. 아 맞아요. 푸시업 해서 그래. 아 60. 푸시업 시켜서. 푸시업 시켜서. 가슴 들고. 천천히 터치. 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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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0. 마의 50을 넘었어. 동원이 형 역시 힘이 있다니까. 동원이 형 된다니까. 쌤이 약간 실망하신 거 같은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상했던. 아 지금 약간 자존심상해. 네. 다음은 뭔가요? 데드리프트 할까요? 네. 오케이 그럼 다음에 데드리프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Yeah! Yeah! Oh! Yeah! 에요! Gool! 좋아요! Here you go! Gool! You're welcome. I'm going to go! It's gotta выход either. It's gonna go to Jonathan Principals. Oh!